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8강전에서 승리한 뒤 한 말입니다. 라바레니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감독으로는 이례적으로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 여자 배구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넘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선수들과 하나가 되면서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준결승도 결승전도 아니고 4강에 처음 진출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왜 한국 여자 배구에 환호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까요? 세계 랭킹 13위인 한국 여자 배구가 숙적 일본과 랭킹 4위의 터키를 이겼다는 단순한 경기 결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피와 땀과 열정에서는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경기의 승패와 메달의 색깔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경기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출전하는 주장 김연경 선수 자신의 라스트 센스를 외친 그 간절함에 12명의 선수는 모두 한마음 한몸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